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슈파로봇 시리즈 슈퍼 3호 폰도저를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는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구요. 오늘도 본 리뷰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8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이즈가 상당히 앙증맞습니다.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좀 앙증맞은 사이즈 때문에 약간 귀여움이 강조되어 있는 느낌이구요.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이 뿔 형태가 많이 강조되어 있는 모습에 전체적으로 상당히 귀여운 형태를 많이 보여줍니다. 다만 이제 일부 고정성 부분 그리고 앞에 있는 뿔 때문에 무게중심을 좀 신경 써야 한다라는 점 요러한 것들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외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파로봇 이 새로운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 요번에 이제 사모기 이름은 일단 혼도저입니다. 이름에서 딱 느껴지듯이 일단 혼, 앞에 있는 뿔 이 초파의 순록 뿔을 상당히 강조한 형태에 보일 수가 있겠구요. 몸체 같은 경우에 이제 불도저에 마찬가지로 약간 그러한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기는 다른 이제 초파로봇 시리즈 1호기 같은 경우에는 머리 부분에서 엄청나게 큰 사이즈였고 2호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길이가 긴 볼륨감을 보여줬는데 3호기는 상당히 아담합니다. 한 손 위에 그대로 올라가는 작은 이 동체를 가지고 있구요. 그나마 이제 몸체 사이즈와 비슷한 형태의 이제 길이가 되는 이 거대한 뿔 그나마 이 뿔이 좀 상당히 크다는 점 네 이러한 것 때문에 어느 정도 봐줄 수 있는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색깔 자체는 일단 파랑색에다가 이 뿔 색깔 특유의 갈색, 고동색 컬러링 조합으로 되어 있구요. 색깔 분할이 많이 화려하진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이 제품에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스티커가 많이 안 붙는다는 소리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구요. 특징이란다면 이제 단순한 이 뿔을 이용한 불도저 형태 외에도 뒷부분 약간 위치상 뭔가 좀 약간 에러인 것 같긴 하지만 바로 이 조종석 뒷부분에 이 포대 또 구현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불도저 형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가동 포인트라고 해봐야 앞에 뿔 부분이 전부라고 볼 수가 있겠구요. 뿔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신축이라 그래야 될까 신축이 됩니다. 실제 원래 이 혼도저 상태라고 한다면 처음에 보셨던 것보다는 약간 뿔이 약간 짧은 길이로 되겠구요. 이 순록뿔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뿔 형태만 있는게 아니라 안쪽에 잔가지라 그래야 될까 그런 것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다 표현이 되어 있는 형태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제품에서 약간 주의해야 될 뿜이라고 한다면 앞서서 이제 고정성과 무게중심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보시다시피 몸체 길이와 뿔 길이가 거의 비율상 거의 1대1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뿔을 좀 앞쪽으로 전면으로 내세웠을 경우엔 아까 살짝 보셨죠? 이렇게 뒤가 살짝 들리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주의를 해줄 필요가 있겠구요. 또 그 외에는 초파로브의 변신 합칠 기믹 때문에 코피트, 조종석 부분이 약간 움직입니다. 그것까지는 뭐 좋다 이거죠. 여기 부분이 좀 움직인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조종석 앞부분과 이 뿔이 되어있는 이 앞부분 이 조종간 손잡이 있는 부분 이 파츠 결합이 상당히 심플합니다. 앞에 있는 이 돌기 형태를 이 안쪽에다가 끼우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솔직히 좀 다른 고정성에 비해서는 이쪽이 좀 약한 편이구요. 이쪽이 같이 또 움직이다 보니까 쉽게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점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일단 초파는 또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두 종류가 부속이 됩니다. 초파는 두 종류 조종석에 앉아있는 형태와 서있는 형태의 두 가지 모습으로 되어 있구요. 초파 시리즈가 다 다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모으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습니다. 표정 같은 경우에는 이 눈뜨고 있는 거는 두 가지 눈이 선택이 가능하구요. 하나는 좀 이제 딱 뭔가 공격을 받았을 때 어울리는 엑스처 표시의 눈 두 가지 얼굴 형태 그리고 조종석에 앉아있는 이 앉아있는 형태와 서있는 형태의 두 가지 몸통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있는 몸통에는 뒤에 받쳐줄 수 있는 단독으로 세우면 안 선다는 것은 이미 이전 제품에서 다 보여드렸었죠.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세울 수 있는 받침대 구성이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인트 부분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초파 시리즈를 여러 개를 모으셔서 원하는 대로 조합을 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구요. 이거는 아무래도 시리즈로 나오고 있는 제품인 만큼 다양하게 여러 제품을 모으셔야 진가가 발휘되는 제품이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체가 또 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호기부터 5호기까지 발매가 되었고 이 전부를 합체를 하면 거대한 초파의 형성으로 합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품 개개별끼리도 어느 정도의 합체 기믹이 구현되어 있었구요. 앞서서는 1, 2호기의 합체를 보여드렸었는데 3호기까지 들어와 있는 시점에서 합체를 해보려고 했으나 1, 2, 3호기의 합체는 사실상 보니까 불가능하더라구요. 왜냐면 이 혼도저가 변신을 하면 이 가방 형태로 변신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아직 만성분에서는 몸통이 없기 때문에 몸통 부분에 해당하는 조인트 연결할 곳이 없어서 가방 형태로 멜 수는 없구요. 대신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일단 매뉴얼상에는 2호기와 3호기의 합체 모습이 또 나와 있긴 합니다. 매뉴얼상에서의 합체 모습이구요. 요것을 한번 따라해 본다고 하면 합체를 위해서는 포신을 분리 포신 자체를 안쪽 커버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하는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구요. 뚜껑을 그대로 덮어주는 형상을 만들어주고 바퀴를 좌우로 전개해 조정석을 아래쪽으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뿔을 안쪽에 잔가지들을 안쪽으로 수납을 시켜주고 이 뿔 부분을 이제 분해서 연장을 시켜주는 형태로 하면 일단 기본적인 합체 원래 이제 1호기부터 5호기까지 합체의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 이 상태가 이제 준비가 완료된 형태구요. 2호기와 3호기의 합체 형태에선 약간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뿔의 방향을 바꿔줘야 되더라구요. 그냥 끼웠을 경우에는 저 모습대로 형태가 나오질 않습니다. 2, 3호기의 합체일 경우에는 좌우의 뿔을 바꿔서 뿔을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곡선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호기 같은 경우에는 합체와 다른 별 문제 없습니다. 바퀴 부분을 이제 앞쪽으로 빼주고 상반신 부분을 들어서 이제 몸통을 만들어주구요. 원래는 팔을 반대로 이제 방향을 바꿔서 관절을 앞쪽으로 향하게 준비를 시켜줍니다. 뒤에 나와있는 조인트의 이 가방 형태로 되어있는 조파의 조인트를 결합을 시켜주시고 이 뿔 부분을 이 어깨 안쪽으로 밀어넣게끔 감싸도록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매뉴얼상에 나와있는 2호기와 3호기의 합체 형태를 재현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모습 자체가 깔끔하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기믹상으로 나와있는 합체 구조라는 거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매뉴얼상의 모습으로 제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상태에서 살짝 주의하셔야 될 부분 상반신이 앞쪽으로 쏠려있는 형태죠. 아무래도 바퀴의 각도라든지 이러한 각도 때문에 정상으로 딱 서있는 형태가 아니라 앞으로 쏠려있는 형태입니다. 이걸 보시고 앞으로 많이 쏠린 것 같다. 꼿꼿하게 세워보자 라고 들었을 경우에는 하시면 되겠고요. 합체 형태를 봤을 때 매뉴얼상에 있는 합체 형태를 보시면 가방 형태로 됩니다. 완성된 형태로 기준을 했을 때 등에 매달리면서 가방끈 형태처럼 멜빵처럼 팔뚝 어깨쪽을 감싸는 형태로 등 뒤에 붙어있는 형태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3호기까지 해서는 몸통이 안 나오죠. 4호기가 나와야 이제 아마 몸통이 되면서 결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나머지 합체 형태 부분 전체 합체 형태 에 대해서는 4호기를 만들어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2,3호기의 합체 형태 까지만 구현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와 기체에 대한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매는 2016년 11월 3일 가격은 650엔 입니다. 초파의 악마 열매 능력을 모티브로 한 귀여운 디자인으로 되어 있구요. 3호기는 강력강화 홈포인트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초파 시리즈 모드를 모아서 변형 합체 놀이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다음으로 초파로버 슈퍼 3호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죠. 강력 강화 능력을 가진 내설 사양 리프트 머신 입니다. 각지에서 모은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냉동고 에서 화물 출입 과 현장 까지 수송 담당 한다고 하네요. 혼 리프트 는 집기 옮기기 걸기 등의 동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은 초파로버 시리즈 슈퍼 3호 혼 도저를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작고 아담한 형태 스티커도 많이 쓰이지가 않구요. 전체적으로 아기자기한 맛이 있는 제품입니다. 합체 모형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2,3호기 합체만 가능한 형태 이고 전체 합체 는 다른 제품이 더 있어야 가능한 형태라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약간의 고정성 부분 요런 것만 개선이 된다 그러면 좀 더 좋을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구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올릭 채널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구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